안녕하세요. 이렇게 미지과학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번 미지과학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의학하자면 과학이론 중 홀로그램 우주론은 우리 우주가 홀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고 홀로그램 특성상 작은 공간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반면 빛으로 우리 세상이 드러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홀로그램적 특성을 드러낸 질서는 현실세계 과학이 될 것이고 작은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감춰진 질서, 무의식, 영혼 등에 해당됩니다. 과학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 균정하는 것인데요. 근본적인 영혼은 우리 세상을 배우기 위해 고통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되는 환생을 하고 카르마가 있어 태어나기 전 인생의 시나리오를 계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계인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외계인은 과학만 발달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일본 의미에서 외계인은 영혼이라고 하지 않고 이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일까요? 지가학은 앞으로 이런 이야기로 순서대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는 두수없이 정신없이 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제가 아는 것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지과학의 대력적인 목차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변을 구성하는 세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강의 특성상 대분류를 유지하면서 꼬불류는 랜덤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안녕?